폭풍 진급이 지네 아 그..그거네 그거네 코스춤이라 그냥 3개 세트네 머리 몸..만또 그냥 구경만 했는데 상병 됐네 와 재밌다 성범! 바질리오! 바질리오! 영원! 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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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거기서 많이 궁금했던 거 같은데 아..저기.. 아..저거 김보성 아저씨 아닌가? 너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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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인데 어 뭐야? 행성보상 레일포탑? 어 이거 좀 다른 건가 보네? 이거..현사 뭐야? 현사라는 계급도 있어? 아 현사가 그 원사 아버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 셋을 모르겠어 형님 원자죠? 이응 좀 눌렀죠 이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FM 이제 안합니다 FM 안해요 이제 그 망한게임 안합니다 정남에 확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아이템을 어떻게 바꿔나? 아니 그거 들어가서 바꾸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참전하기 전에 근데 형님 만약에 여기서 또 튕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 안치고 내일 KT 아저씨 오자마자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답 없으면 바로 벽살 잡아야 돼 저도 잘 모르겠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벽살 잡아서 그대로 기가 광냉 그 기계에 그냥 벽살 잡으시면 그대로 초크 쓸래요 독 두께 1미터짜리 그 회선 그대로 내 방에 꽂아야지 어 근데 웃긴게 도전을 또 할 수 있네? 어 그럼 또 하면은 경험치 그리고 새로운 보상이네 그럼 일단은 어려운 도전 갈게요 어어어 똑같은거 또 한다고? 아니 다른 거야 그냥 같은 난이도가 또 있어 계속 나오나봐 아니 망토는 못 바꾸나? 바꿀 수 있어 어디서 바꿔? 거기 저기 못 얻었나봐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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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는데 구기고 어헝 형 내가 다른 거 있거든 그 4인에서 타는 그것도 있어 형 탑스 그 차량도 있어 진짜? 어 일단은 들어갑시다 그거 넣고 얻고 싶었는데 아 그 진짜 그래 좀 편하더라 좀 안락하고 이번에 이번에 보상 소이탄이야 헬 버드 탑승 쓰레기각이네 쓰레기각 그 함구님 쇼핑하고 계시거든 아 오신 예 다했습니다 1 0 땡 토입 지점 선택 아 여기 속도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내가 포탑을 딴 걸로 바꿔봐야겠다 브레이커너 메일 포탑 자동산 단지 메일 포탑 할거야? 어 내가 한번 껴볼게 나 이거 해야지 오케이 이건 솔직히 무슬물인 것 같아 오케이 갑시다 저기 상병 승인 좀 해 사스가 현자 아 현상자?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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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굉장히 불쾌하네 왜왜왜요? 아 왜왜왜요? 거꾸로야 지금 계급이 완벽하게 거꾸로야 아니다아니다 거의 거의 거꾸로 거의 거꾸로 난 바주카퍼 등에 이고 다녀야겠다 오 이거 뭐야 얘네 또 쓰러고 저 로봇할게요 로봇은 필수되지 로봇은 필수되지 어 뭐야 아 오우 깜짝이야 뭐야 와 시작부터 너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오우 엑소 44 아마 아직 당하실때지 아직 오늘 살려야겠다 살리세요 오늘 누릅니다 여러분 크 요런데도 딱 차량타고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와아 keine 내가 왔다 아 그다음에 살려주고, 살려주고 소환해주고 둘 다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어후 뒤에 뭐가 온다 울트라 온다 아 미친 울트라야? 잠깐만 막아줘 봐 Eventually 내가 털에 소환할게 아니야 털에 소환하지마 털에 소환하지마 야아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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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피해봐 피해봐 일단 피해봐 그거 작동시켜야되 떨어지면 핵이라고? 어 저 15초 남은거 아 핵은 안돼 어 지금 누르지마 핵은 진짜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군영수 살려야지 아 잠깐만 여기 피해 피해 천양아 피해 천양아 피해 천양아 피하라고 와 갖다 박냐 피하라니까 아 미친놔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누가 핵을 누가 핵을 작동시켰어 아니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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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려 던져 그렇지 그렇지 오케 나야 아 우리 다같이 나와요 땅땅땅 아 잘 살렸어 아니야 로보트 빨리 뽑아봐 천양아 오오 형 형 형 형 이거 미쳤어 아 미쳤나봐 진짜 왜이래 진짜 와 왜이래 아니 나를 살려 아 또 죽었어? 어 로보트 타 로보트 아 잠깐만 아 이거 4명이라 힘들다 따세 아 나 탔다 빨리 타 로보트 타 그렇지 로보트 로보트 탄다 잠만잠살려줄게 알았어 맞아 형 야 이거 스포타 필요하겠네 아아 도와줘 그 안잘살려 형 형 형 형 천양이 눌러줘 가까이 가서 잠깐만 여기 또 누가 뭘 떨어트려 오옹 오오오오 오케 여기에 지역 확보합시다 지역 확보하면서 털에 의지하면 돼 진짜 개무섭다 이거 내가 털에 하나 더 꺼낼까? 아니야 아니야 털에 터졌네 내가 터뜨린 것 같아 어 가까이 가야돼 가까이 다시 가야돼 구역구역 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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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 쥐쥐쥐쥐쥐 보거형 보거형 살려줘 오케이 확보 완료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여기 위로 가야되요 위로 위로 가야되요 여러분들 위로 위로 내가 뒤봐줄게요 위로 내가 총알 부르는게 없어 총알 부르는게 없어? 내가 내가불게 아 이것들이 근데 아 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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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그거 왜 던지셨어 구름은 좀 봐라 밑에 던져 미안해 밑에 던지를 하기 때문에 잘써야되요 바주카코 총 어떻게 바꿔? 바로 살릴게 초향아 어 예 살려주세요 야 형 거기 피해 형 거기 가면 안돼 가면 안돼 형 어 다행이다 어째 나 근데 어째 나 탈약 없었었어 아니 여기서 여기서 왼쪽 밑으로 가야돼 저요 저랑 안돼 자자자 내가 내가 앞장 쓸게 내가 일로와 야 오늘 랍스터 오지게 먹겠다 야 뭐 이렇게 많아 얘네 어 얘네 뭐 막고 다녔 여기 갈 수 있어요 호수? 일로 호수 오늘 석촌 호수 갔다오셨어요? 아니 아니 조심해 호수 늘 조심해 뭐야 아 일로와서 살려 일로와서 살려 죄송합니다 꼬챙이 오졌구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그 상태에서도 살릴 수 있어 살려봐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살릴게 뽕 나온다 위에서 뽕 어 뭐야 뭐야 그거 살린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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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렸어 형 던져야될거죠 그냥 사제에다 던져라 그냥 가자 내가 왔다 아 이게 칼 공격이 되는구나 가자 가까이 가서 그냥 가까이 가면 그건줄 알았어 버그둥지 내가 한번 바주카로 쏴볼게 일로 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어 잠깐 잠깐 조심해 나와 나와 아 내가 내가 아 미치해 쏘리 저게 바주카 한방이야 오케이 살려줘 근데 여기 뭐하는거야 지옥폭탄으로 내가 던질게 형님 형 나와봐 내가 던질게 지옥폭탄은 누가 갖고왔나? 아 다있네 오케이 오케이 두개 쏴야되지 않아 근데 여기 안하면돼 아 그런가? 너 위치가 너무 안좋아 천양아 저기 뭐야 보거형 조심해 보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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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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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갈수고 아니 야 천양아 어따써 야 큰일났다 핵폭탄 그냥 쓸게요 아니야 쓰면 안돼 다 오면 다 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아니 아니 써 써 쓸래요? 지옥폭탄 터졌어 저거 아니아니 살려 일단 살리는거 던져요 살리는걸 던지라고 보거형 살리고 앙곤아 앙곤아 비켜봐 앙곤아 제발 살리는걸 던져요 살리는거 아 저거 저 폭탄 터트려 폭탄 그냥 빨리 활성화시켜 저거 저거 아니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라고 엎드려 엎드려 그냥 엎드려 어 엎드려 제발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 아 달렸어야 됐다 핵폭탄 터지는데 거기다 똥구멍대고 누워있으면 그게 사안이 와 근데 많이 했다 하나만 더 했으면 된거였네 아 아 아 이게 전판이 아니라 행복하다 저 영구로는 뭐해? 무기 업그레이드요 형형형 그리고 있잖아 그 학문 나오잖아 우유건 내가 죽일게 괜히 그거 뭐 죽일려고 앞으로 가져와 내꺼 한방이니까 난 봤어 그 팀킬하는거 아 그 잘못했어 그냥 탈게요 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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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바주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어디서 업그레이드 해? 여기 여기 안에 무기고에서요 스트라타 재면서 아 여기서 할 수 있네 탑승 이번엔 형 내가 한번 레일포탑 소환해볼게 뭔가 좋을거같아 딸기맛 폭탄 이제 들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근데 왜 딸기맛이에요 그게 형님 빨개해서 딸기맛이래 사람들이 딸기 딸기 그냥 생년 때문에 그런가 본데? 찡 형 그거부터 하자 그냥 지적.0 딱 가까운 데서 내가 시작하자마자 털에 깔게 바로 이거 잘되면은 보고형이 아니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지? 그거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GTA 다시 한번 해보자 아냐아냐 그거는 오늘 접고 밤새야돼 12시야 아 그래? 이걸로 바꿔야되겠다 아 이거 폭격인데 그거 진짜 잘써야돼 어머머머 샷건 안쓸려구 아 나 저런 우선타고싶다 옆에 쟤네는 뭐야? 다른애들은 다른애들은 여기 위에 있는거에요 저 행성이 왜? 이거 깨고있으니까요 아아 같이와서 하고있는거구나 그래 형님 저희 살아생전에 저는 우선 절대 못타요 진짜 다시 디젤은 탈수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이거 아 좋았구요 빨리 바주칸 소환해야지 형 형 형 형 내가 로봇을 소환해줄게 아니 내가 소환할거야 아 형 나 뭐 눌렀는데 이거 치도 못하나? 아냐 그냥 그냥 다시 어딨어? 세모 다시 누르면 돼 아 되네 아 치도 어디로 가야돼? 여기 밑으로 여기 밑으로 이거 한번 써봐야지 밑으로 밑으로 지적적량해야돼 어디야? 아야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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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일단 밑으로 오세요 자로로 무슨 이상한 이상한거 맛을 쓴거지 그냥 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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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좀 와 일단 밑으로 와 아니 저거 뭐야 밑으로 와서 싸우라고 밑으로 와서 얘 초반에 많이 나오니까 아 레이건 선해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비켜 밴디케이트 강압 폭탄 날린다 저희도 다 죽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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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해 천양아 조심해 아 뭐야 아 나 총알이 없어 아 아 아 저 한놈한테 두명 죽었는데 아 총알이 없는데 아 보호형 보호형 기어나있는데 보호형 보호형 야 야 야 아 너무 맵을 야 내가 너무 너무 맵을 다 가져가지만 내가 어딨는지 보이고 아 형 형 잠깐만 거기있구나 형 그거 연타야 연타 연타하면 살수있어 그렇지 얘가 몸이 어딨는지 알 수가 없어 야 마지막으로 더 쳐주세요 아 형 형 살아있었는지 몰랐어 나 지금 맵으로 없어져 자 지역 확보 빨리하고 자 위에 때립시다 그렇지 그렇지 어어 나이스 야 아 이렇게 가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아 레인포탑 이거네 지금 레인포탑 미사일 쏘네 어딨어 레인포탑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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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위로 고고고고 뒤쪽에 오는거 확보하면서 오케이 위로 진짜 엎드려봐요 둘다 엎드려 엎드려 엎 엎 엎 엎 엎 엎 여기서 제가 전방 뚫고 왼쪽 볼테니까 즉 오른쪽 볼까요 누가 누가 설치할래요 핵 어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함구님하고 천양님이 잘 뒤에 내가 여기 좁은 길 뚫고 여기서 나 여기 있을게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여기 여길 볼까 여기 볼게 우리가 나가려면 늪지 일로 나가는게 빠르지 않나 오케이 그렇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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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어 밑에 밑에 쏘고 근데 쟤네가 저걸 부셔서 빨리 작동시켜야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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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화력 지원좀 해줘야되겠다 어 내가 바꿔 나랑 바꿔 어 내가 바꿔 그거 그거 나 내려올 때 조심해요 위로 우리가 맞는게 아 저 형 좀만 뒤로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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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이겠다 오케이 왔다 왔다 바로작동시켜 바로 눌러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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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포고형 미안해 뭐야 왜 안터져 어 뭐야 터졌어 아 저게 터졌어? 아 저게 파괴되어버렸네 아 내가 내가 터뜨렸나 모르겠네 아 저게 저게 아 내가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핵 핵 핵 뭐야 살리는거야 뭐야 핵이야 핵이야? 폭탄이야 폭탄 어 핵이야 핵 어 보고형 내가 여기 살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걸로 앞에 가서 몸빵하고 있을게 셋이 도망가요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이 와서 바로 터트려 어 잠깐 형 나 앞에 갈게 나 지나갈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조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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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작동시켜줘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 아이다 이번엔 되겠다 되겠다 도망가자 와우 겨우 도망쳤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살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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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되지 이제 뭐 자 자 업무 좀 해줘 나 살릴게 나이스 어깨 과 걔 많다 혹시 로봇 남는분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미쳤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타력 좀 타력 아 이래도 이거 차량을 빨리 얻어야 된다니까 나이스 자 이제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이쪽 이쪽으로 우리 돌파해야 돼요 계속 쏴 두려운 놈들아 쏴 나이스 아 타력 아 이 종 짱이네 아 우리 선생님 거의 좋아요 오케이 이제 맨 밑으로 가서 하나 더 푸시면 끝나요 짱 좋네 이거 종 형님 꿀잼이죠 정 나오면 바로 탄창 부르겠습니다 마무연 이거 해보고서 관 갈 것 같다 그랬어요 아 진짜 재밌는데 넷이 하면 이거 재밌는데 둘 셋이서 이게 애들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자 고고형 마무님 혼자서 습격 미션 하려고 해요 그도 울고 습격 미션도 울고 그 타도 울었다 아니 근데 아프리카 방송 지금 멈춘거 아니죠 제 방 채팅창이 안올라 채팅창이 왜 저러죠 채팅창에 상태가 어어 저거 천혜가 뭐 왼쪽으로 가자 거기 많아 천혜가 왼쪽으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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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어 어이 새끼야 나이스 젊은이 젊은이 눈은 못속여 나 라색이야 라색이야 하늘암카여 저에서 하늘암카여 어하늘암카여 어 나왔나왔나왔나 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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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한방에 안죽지 정방으로 안맞았나 어 뭐야 우와 우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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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케오케 살렸어 살렸어 이제 오히려 살리는게 또 내려오면 애들 죽여서 짱이라고 어 어 됐다 내가 왔다 저 밑으로 같이 내려와야 돼 저 무기먹어야 돼 버린거 갑시다 내 MG 45 내 MG 어디갔냐 오케이 형이 형이 먹어 형 그 다음에 여기 버그둥집 파괴하기 제가 제가 설치할게요 예예예예 갑니다 오케 어딨어 어딨어 여기냐 오케오케오케 짭 이거 두개까진 영향 안 받을 것 같은데 어 아 위에도 있었어 아 받어 어 받어 모르니까 난 저 바깥쪽에 하나 만들어 놓을게 오 왜 썼어요 왜 썼어요 어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아니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바로 작동합니다 오른쪽 위로 째세요 오른쪽 위로 째세요 야 오 됐다 에이 나 둘 다 터졌지 예 탈출하기 탈출하기만 하면 돼 너 누르지 마 올라가 올라가 내가 누르고 갈게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오가이 가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살렸어요 어 뭐야 이거 와 비행기가 딱 지나가네 그림자가 뭐야 자 우리 빨리 빨리 우리 나 살리는거 없어 왜 아 나 있어 나 바주카 있어 아 있어 있어 내가 내가 줄게 너 들어 내가 바주카 줄테니까 저 떨어진다 천영아 천영아 피해 피해 빨리 빨리 아니 그거 아니야 한곳님은 피하라고 그러니까 아 잠깐만 나한테 오지마 이거 뭐고 야 여러분 일단지 일단지 나와 나와요 뒤로 뒤로째 뒤로 뒤로째 형 형 쏴 저거 팡댕이 쏴 형이 죽여줘야돼 제발 팡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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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다들 살아나십쇼 보기하긴 이리와 야 조심해 야 야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 내려와보자 이리와 나 따라와 아냐아냐 내가 불렀어 거기 어? 아니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지금 그거 해봐야 그냥 가 또 온다 또 온다 자 저 떨어진다 한창 떨어진다 아 그래 다 하나만 먹고 자 위로 위로 가요 위로 어 늪지조심 네 늪지조심 차는 이런거 네 명에서 한 번에 움직이는데 염패하는걸로 빠르게 나갈 수 있네 빠르게 오케이 이쪽입니다 다왔어요 자 실수하지 맙시다 오케이 내가 여기서 터렛 꺼낼게 여기야? 한군이가 막 쏘네 피하시면 안하고 그냥 사선에 걸렸다 싶으면 그냥 쏘네 근데 수류탄도 그래요 그냥 몬스터가 먼저 보여요 내가 제일 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알았어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죽였을거야 우리 터렛 때려온다 업들을 준비하세요 터렛? 어 터렛 깔았어요 지금 왼쪽 밑에 터렛 깔려있습니다 오케이 터렛 끈채서 싸우세요 오케이 와 이동형 폭격기 그거 좋다 그렇지 그렇지 터렛 짱짱맨 그렇지 터렛 짱짱맨 와아 와아 짱멋있다 아 뒤에 탄빛 떨어지는거 봐 저기 돈이었으면 좋겠다 저거 다 돈이지 굴인데 아 그런가? 저거 다 주수면 돈데 다 굴이야 저거 엎드려요 한군이 엎드려요 엎드려요 엎드려 그렇지 어 두 터렛이 그냥 잘하네 아 좋구요 오케이 Coco 탐언 장땡이요 으이스화 다십쇼 빨리 타십쇼 빨리 타십쇼 다시 타십쇼 빨리 타십쇼 시 Cort kız Was worse 보거 형이랑 나 죽었어 좋구요 야 재밌다 재밌죠 참 좋은 동료회 확실히 팀킬에 많이 줍니다 형님 막 군대장 나고 난리 났네요 진짜 꼴바만대 때리고싶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 준희 됐다 준희 뭐 얻었네 현사가 뭐지 난 현사라는걸 들어본적이 없네 미국 개그인가봐요 이제 딱 한 채터면 더 끝나자 재밌네 어차피 지금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게이머는 끝이야 아 그러네 이거 새로나온 무기 무슨 무기지 이게 스타라잼은 뭐지 그게 저 뭐야 우리 스킬쓰는게 그거 그거요 그게 아 아 이거 업그레이드판이구나 오이 좋다 아 아 나 바주카가 결국은 이렇게 꼴이구나 아 미친 아 데려가세요 어 형 가바랏 형 형 형 형 형 나 이제 그 로봇 풀업해서 응 예 그 항문이 있지 응 항문이도 죽일 수 있어 내 로봇은 로봇으로? 뭘 업그레이드 한거야 이제 그니까 장갑 아니 그니까 연구로 이제 3 풀업 했다고 로봇을 장갑 뚫린대 이제 어디부터 가지 뭐 앞 버그둥지부터 해야죠 귀찮은데 다 으어어어억 쏟아져 으어어억 저기 있네 아 현사 처보니까 보사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래 으응 처음 듣는데 미니건이 좋아 레일이 좋아 레일은 미사일이구요 미니건은 기관총이요 포항 어허이 흘러 아 아 군대에서 원사 다음 계급 만들려고 부사관들이 난리치는 계급이래요 흫 뭐 뭐한 계급 그니까 부사관들이 원사 다음으로 그 현사라는 걸 만들려고 부사관들이 상사가 너무 많으니까 난리친데요 상사가 너무 많이 아 많아서 그런가 보네 14년도에 새로 생겼대 원사가 아마 비율적으로 몇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나 로봇도 해줘 내꺼 내꺼 타고 싶어? 그러면은 타고 싶어 얘기해 야 이거 뭐야 시작부터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나 좀 불러줘 나 타고 싶어 타고 싶어 빨리 참가 안 한다 아아 내꺼 나 내려오 어 내려갔잖아 어 저거 좋네 참가 안 한다 가자 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둥지 아냐 여기? 그런거? 야! 그거 형 장탄수 두개 됐대 거의 안될거야 좋아 됐어 근데 둥지가 어디야? 어 뭐야 이거 둥지 오른쪽이다 오른쪽 설치할게 예 나 엄어줘 오케이 어 뭐야 둥지 일로 들어와야 돼 일로 나 좀 눌러줘 어 여기 여기 여기다 내 내 내가 있는 데에다가